차들이 밀렸죠? 또 비도 오고 그러나 이 비는 정말 오랜만에 오는 단비들이라 많은 생명체들이 기뻐 춤을 추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설악동 피골 계곡은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야 될까요?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 오는 날 설악산 골짜기를 걸어보면 오히려 해가 뜨는 날보다 더 치료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아마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우산을 쓰고 우비를 쓰고 오랜만에 봄비를 맞으면서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왠지 기도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빗방울들이 바수어지면서 음리온이 또 튀겨 올라와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백투에대는 그 계절에 맞게끔 또 실천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치유들을 또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신 의학이 밝혀낸 동맥 경화증의 발생과 억제에 대한 통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제가 아차하며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하도 관리를 잘해서 딸인지 모르고 동생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피부관리를 받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얼핏 볼 때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무엇을 보면 금방 누가 엄마인지 표시가 나요 손등을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손등을 보면 뭐가 표시가 납니까 아무리 마사지를 잘해도 혈관이 두꺼워져서 피부위로 튀어 올라온 것을 보게 돼요 그거는 어떤 관리를 받아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그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은 나이 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피부 마사지를 받아도 이거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혈관을 보면 나이를 짐작할 수 있고 혈관이 늙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늙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젊게 120살까지 살기를 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혈관이 젊어야 돼요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증 죽상 동맥경화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것을 먹으면 그 넘치는 칼로리는 버리든지 아니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할 때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점막 세포에 스며들어가서 혈관 그 벽 사이에 쌓이게 되는데 마치 흰죽 그렸을 때 그 죽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동맥이 단단하게 굳어간다 그래서 죽상 동맥경화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이 많을수록 혈관은 늙었다는 것이고 예전에 이렇게 혈관 속이 넓었는데 그 혈관 벽에 작고 죽 모양의 지방길들이 쌓이게 되면 점점 혈관 벽은 두꺼워지고 두꺼워지니까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자꾸 쌓이면서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면 피가 흐르는 혈관 내면적은 좁아질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심장에서 품어주는 이 혈관, 피를 통해서 그중에 적혈구가 그 세포에 산소를 넣어줘야 되고 그 피 줄 혈관을 타고 그 세포에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만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옛날 젊었을 때보다도 혈관에서 흐르는 피가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모든 세포는 그만큼 3분의 1로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뭐 덩치는 비슷하고 밥도 옛날과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힘이 3분의 1로 줄어버렸죠 입맛도 옛날 같지 않고 둔해졌어 시력도 또 둔해졌어 손가락 힘도 줄어들었고 이 장담지 힘도 줄어들었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도 힘이 없죠? 가늘어져요 힘이 없습니다 왜? 이 심장의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현저하게 영양분을 적게 공급해 주면서 얘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젊게 살기를 원하면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예방하고 이미 생겼어도 이걸 청소해 주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의학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전통적인 동맥경화증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다 몇 개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한 200년 정도 고기 위주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고기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 얘들이 자꾸 혈관벽에 쓰고 남으니까 들어가서 쌓이고 동맥경화증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속에는 또 지방질이 많은데 포화지방이 많아요 포화지방은 이 피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지방입니다 혈관은 좁아졌지 피는 또 끈적끈적하지 그냥 몇 배로 혈액순환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증상이 심장에서 먼저 옵니다 뭐 다른 혈관 좁아진 거야 그냥 힘없이 살면 돼 그런데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 해줘야 건강하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서 이 심장 근육이 펌프질을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심장 근육에 영양소 포도당을 넣어줘야 되고 산소도 넣어줘야 되니까 심장 근육에도 그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어야 되겠죠 크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자기 주먹만한 이 심장 근육에 그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세 가닥의 굵은 동맥이 마치 임금님 관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관 모양을 가진 동맥이다 관상 동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좁아진다고 하면 어떤 한 부위만 좁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을 다 연결을 해보면 자그마치 1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반을 놓을 정도로 혈관이 많아요 그래야 60조개가 넘는 이 세포마다 다 피를 공급해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바꿔서 혈관 벽에 쌓아놓는다 그러면 어떤 혈관에만 집중적으로 쌓아놓는다고 보기보다는 모든 혈관에 같은 비율로 쌓여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혈관은 좁아졌어도 그냥 힘 조금 들쓰고 살면 돼요 피부도 옛날에 포덩포덩하고 탄력 있고 윤기 있었지만 그냥 거칠거칠하고 그냥 힘없이 살면 돼 그런데 문제는 심장에 붙어있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점점점점 콜레스테롤 쌓여서 좁아지면 심장의 혈관이 좁아졌다 해서 좁을 협자를 써서 협심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증상이 벌어질까요? 평지를 걷든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조금 옛날보다 약해졌어도 그 정도 피는 장단지에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장단지에 많은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좁아진 관상동맥으로 심장근육에 충분한 피를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쪽 한계령 옛길로 운전하고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티코 자동차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옛날 중마고 친구가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고 우리 밭에다가 옥수수 농사를 졌는데 너 따가고 싶은 대로 많이 따가 몇 개 따 갈까요? 그냥 적당히 따야 되는데 티코 차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몇 가만히를 차 뒤에다 태우고 채우고 차 지붕 위에다도 싣고 그리고 무겁게 가는데 큰 차 같으면 괜찮은데 이 자동차 엔진의 파워에 비해서 너무 무게는 많고 또 평지 같으면 괜찮은데 끝없이 올라가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죠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가요? 이게 후두둑 하면서 갈라다 말라다 갈라다 말라다 뒤에서는 그냥 새카만 매연이 나오고 그러다 잘못하면 퍼지기도 하고 우리 심장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달리기를 하고 계단을 올라가고 그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심장 엔진이 강하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약해졌어 왜? 관상 동맥이 좁아졌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게 푸두둑푸두둑해요 어떤 사람은 옷이 막 보일 정도로 푸두둑푸두둑해요 그러면서 심장이 꺼지는 사람도 있어요 억! 하고 막 시근 땀 내면서 하늘이 노란해지고 그냥 푹 쓰러져 버려 그런데 달리고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는 과부하가 걸렸지만 쓰러져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정도 피는 품어주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한 30분 죽었나 싶을 정도로 누워있다 보면 그 정도는 품어줄 수 있잖아요 모든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막 심장에 바윗덩어리 하나 올라간 것처럼 답답했고 막 아프고 그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숨이 쉬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협심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돼서 좁아지다가 또 끈적끈적한 피 덩어리가 딱 막아버리기까지 했네 그러면 30분 동안 쓰러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30분 누워있어도 막혔기 때문에 막힌 것 그 밑에 심장 근육에는 피가 공급이 안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안 움직여 그래서 심장 근육이 굳었다 해서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이거는 30분 누워있어도 여전히 아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이 동맥경화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이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해 줄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팩트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건 공부 아예 안 합니다 필요한 것만 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동맥경화증이 전 국민이 웬만하면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막혀서 찾아오는 심장병이 국민병이 됐어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국가적으로 심장병을 정복하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밝혀진 것은 고기가 주범이다 다른 나라 가면 심장병 별로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많은 거야 고기를 유별나게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50%가 줄어들었어요 굉장한 효과를 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식이요법을 열심히 해도 거기까지예요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는 심장병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아직 100% 심장병이 정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한 논문을 살펴볼 것인데 이 논문을 보면 그 전에 알고 있던 건 말고 한두 가지에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에 관계된 원인들을 다 찾아서 통합적으로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 마치 우리가 식이요법 하나만 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요법 하나만 가지고 치료한다는 것도 아니고 백 투 에덴 통합적으로 실천하면 질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원리를 이제서 이 의학의 주류들이 발견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아 질병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안 걸리고 걸렸어도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놀라운 건강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상 지질혈증 평균보다 이 지질이 콜레스테롤이든지 뭐 중성지방이든지 이것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30세 이상 성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57.6%가 호지혈증 환자들이에요 이거 전 국민의 반절이 넘었어요 여성들은 38.3%입니다 남녀 다 합해서 30세 이상 성인들은 전체 전 국민의 47.8%가 이상 지질혈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도는 지방이 결국은 어디에 쌓인다? 혈관 점막 세포 안에 쌓인다 동맥 경화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쌓이면 다시는 청소가 되질 않는데 백 투 에덴에서는 이 디톡스를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이 동맥 경화증이 치료가 됩니다 여기가 청소가 되면서 동맥 경화증을 놀랍게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비슷한 결론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맥 경화증은 만약에 혈관이 이렇게 안에 지방질,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중모양으로 자꾸 쌓여 있으면 혈관벽은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서 피가 돌아다니는 그 혈관 내면적은 좁아질 거예요 이 동맥 경화증은 왜 생길까 동맥 경화증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무슨 질병이 오는가 협심증이 오겠죠 좁아진 것 자체를 특별히 심장 근육 쪽에 붙어있는 혈관이 이렇게 동맥 경화증이 와서 좁아지면 그냥 협심증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거예요 또 여기 좁아진 골목에 피떡이 하나 딱 막아버리면 그다음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동맥 경화증이 생겨요 이렇게 좁아진 정도 단계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한 번 쓰러져서 병원을 갔더니 아직 막히지는 않았고 협심증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쇠로 만든 풍선을 집어넣죠 그래서 텐트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내 혈관이 더 좋았을까요? 이 쇠가 들어간 혈관이 더 좋을까요? 원래 부속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속도 견디지 못하고 콜레스테롤을 쌓여서 막혔는데 풍선으로 강제로 벌려서 이걸 좀 넓혀줬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까요? 똑같이 먹는 습관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넘치는 에너지가 또 지방질로 쌓이겠죠 그러면 그 스탠트 밖에 또 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술을 해도 평균 10년을 보는 겁니다 한 번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끼어도 낀 데가 또 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막혀서 쓰러져버리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뇌에 있는 혈관에서 일어나면 그 혈관이 딱 막히면 뇌경색 뇌세포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죽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혈압이 높아졌을 때 혈관이 부드러웠으면 높아지면 어때? 잠깐 늘어나버리면 되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터져버려 그럼 뇌출혈이에요 이게 전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고 특별히 마지막 혈관, 말초 혈관이 이렇게 막혀버리면 옛날에는 피부 끝까지 말초 혈관이 다 열려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여기서부터 좁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혈관까지 피를 공급 못 해줘 2, 8, 청춘 때는 얼굴이 불고족족하고 혈색이 돌았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됐더니 허여멀고 해졌어 왜? 마지막 혈관이 좁아져서 거기까지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혈압도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넓은 혈관으로 피를 공급해줬었던 사람이 좁아지면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세게 품어주는 비결밖에 없어요 세게 품어주니까 이렇게 심장도 무리가 가고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높아져 고혈압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 동맥경화증은 왜 생길까? 어떤 사람에게 생길까? 오늘 이걸 쭉 자세히 볼 텐데 예전 전통적인 연구 결과로는 고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온다 당뇨병이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러피안 저널 오브 프리벤티브 카리알라지 이 독일의 문이치 대학에서 자기네들만 연구한 게 아니라 미국 연구자, 스위스 연구자 굉장한 규모로 지금까지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방법들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졌지만 그 이상 더 좋아지지 않고 남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나머지 요인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아주 좋은 논문을 2020년 바로 얼마 전에 20년 3월에 발표를 했어요 논문 제목은 생활습관 요인 및 고위험 죽상동맥경화증 생활습관이 잘못되면 정말 생명의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찾아올 수 있다 대충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논문은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논문과 다른 게 뭔가면 기존의 위험요인, 기존의 고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증 올 수 있다 당뇨병이 있으면 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타고 쳐도 안 되니까 그것 말고 그 요인을 넘어선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로,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발표한다 그런 논문이니까 잘 들을 가치가 있는 연구겠죠 이 논문을 보면 기존의 위험 인자 제어로 기존에 알고 있던 동맥경화증의 요인들을 다 제어했더니 동맥경화성 심장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잔류 위험이 남아있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장대사 건강에 이제는 알고 있던 그 전통적인 그 방법 말고 비전통적인 결정요인에 대해서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은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열악한 식단, 식단이 뭔가 잘못됐을 수 있고 또 좌식 생활, 앉아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은 거 다 쓰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던 게 밝혀졌는데 주변 공기의 오염 이것까지는 옛날에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또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동맥경화증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생각도 못한 문제죠 왜 그럴까요? 그냥 밖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나 그러면 신경이 어떨까요? 곤두세워지겠죠? 위층에서 계속 아기가 쿵쿵쿵 뛰고 놀아 그러면 신경이 곤두세워진다는 얘기는 교감신경이 긴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면 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졌는데 거기다 더 좁아지니까 동맥경화증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인들도 있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해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압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들 한두 번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이런 죽상 동맥경화증이 계속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거기다가 신체 구성, 체지방이 많으냐 이런 것들까지 또 심폐 건강, 근력, 또 장내 미생물 여기까지 다 연관이 돼서 동맥경화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논문에 올려진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제목만 쭉 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왜 그것이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고 또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죽상 동맥경화증은 연구해 보니까 통곡류 식사, 통곡류가 뭐예요? 통밀, 현미 이런 것을 먹는 사람들은 이 죽상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해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기 T자로 표시한 것은 이렇게 누른다는 겁니다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했어요 그 유럽에 있는 그 지중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동맥경화증이 안 생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자세히 보겠어요 예를 들면 정제당 식품을 덜 먹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를 먹어야지 백미를 먹으면 당은 당인데 정제당이죠 또 통밀을 먹어야 되는데 흰 밀가루를 먹으면 상대적으로 정제당이에요 그런 걸 적게 먹으면 죽상 동맥경화증은 확실히 억제된다는 것이고 또 저 첨가당 식품, 설탕이 문제입니다 슈가 알게 모르게 설탕이 거의 모든 음식 속에 다 뿌려지지 않습니까 여기 속초도 막국수집 아주 유명한 맛집들이 있어요 가보면 막 유명한 탤런트들 막 사진 붙여놓고 사인 받아놓고 보니까 유명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려고 저녁에 여기까지 와서 한 그릇 먹고 가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집이라 그러나 하고 가서 먹어봤더니 동치미 국물이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동치미 국물을 설탕을 기술적으로 적당히 넣는 게 기술이야 그게 기술인데 우리 집 동치미 국물보다 훨씬 못해 먹으면 혓바닥에서는 맛있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서 조금 이상해 시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모든 요리가 다 설탕 위주로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설탕은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1번 주범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혈관이 젊어진다 또 트렌스 지방산이 적을수록 트렌스 지방산을 먹으면 이 지방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데 얘가 딱딱하게 빨리 굳어요 동맥 경화증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거 맛있다고 먹으면서 아무리 피부 관리해도 소용이 없어요 손등 보면 금방 탈로나 이걸 고쳐야 돼요 또 신체적인 활동 운동을 많이 하면 먹은 칼로리가 다 소비가 되니까 혈관 벽에 쌓일 만한 게 없겠죠 쌓이려고 했어도 그것까지 뜯어가지고 태워버리니까 청소가 돼요 그런데 자동차 좋은 거 샀다고 그냥 맨날 그것만 시동을 걸으니까 대부분 현대인들이 운동이 부족해 먹은 칼로리보다 쓰는 칼로리가 적어서 결국은 혈관에다가 싸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부족해도 운동을 잘해도 이 죽상 동맥 경화증이 억제가 되고 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주면 특별히 밤에 잠을 잘 자줘도 여기 죽상 동맥 경화증이 억제된다는 것이고 또 담배를 피지 않고 또 오염된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살면 이 자체가 혈압을 높여주고 혈관을 동맥 경화증으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을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자 또 기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오면 똑같은 지방인데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은 포화 지방이라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지만 이 오메가3 지방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올리브기름에도 조금 들어있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마시입니다. 들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예요 지방은 지방인데 얘는 휠을 묽게 만들어줘요.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균형진 장래 미생물총 미생물의 유익균 유해균이 살고 있는데 이건 옛날에는 쳐다도 안 보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다룹니다. 장래 미생물총 중에서 유익균이 많으면 그 유익균이 내가 먹은 섬유질을 다 분해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관벽을 만들 때 들어가면 혈관벽이 얼마나 튼튼한 벽이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으면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터져버려요 또 무소음 조용한 환경.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음이 있는 곳에서도 이 동맥경화증이 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한격한 장소에서 사는 것도 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죽상동맥경화증을 억제해 주는 통합적인 요인이라고 발표를 하고 이제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주는 요인들은 무엇으로 발표를 했는가 하면 영양부족 영양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배고픈 사람은 없죠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당분은 많이 들어왔지만 얘를 에너지로 쓰든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할 때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햄버거만 먹으면 칼로리는 많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안 만들으니까 힘이 없어요 칼로리는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그거 사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내장 지방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고 혈관벽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양부족 문제 또 좌식 습관 맨날 앉아있기만 해 움직이지를 안 해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면 그냥 시간 남으니까 먹기만 하지 TV 보면서도 먹지 그리고 에너지 안 쓰니까 결국은 아랫배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고 혈관 벽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솔 홀몬이 나오는데 그 홀몬 자체는 혈관을 딱 좁아지게 만들어줘요 이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진 것도 문제인데 그냥 스트레스로 더 좁아지면 동맥경화증은 그만큼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흡연의 노출 이 담배 연기 속에는 4천 종류 이상의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도 니코틴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니코틴은 그냥 혈관을 좁아지게 해주는 양리적인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담배 한 가치 딱 피고 혈압을 입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 즉시 올라가요 한 가치만 피어도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기타 오염된 공기를 마셔도 동맥경화증이 심화됩니다 또 지금 얘기한 영양부족 좌식습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내요 담배도 한 가치 폈을 때 나오는 이 독소들을 부수기 위해서 백혈구가 활성산소라는 무기를 쏟아 붓는데 담배 한 가치 핀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0조개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100조개의 활성산소가 내 세포도 죽여버리고 염증을 만드는 겁니다 또 내장 지방이 많으면 내장 지방이 많으면 내장 지방 세포에서 염증 유발성 물질을 또 발산을 해요 그래서 염증을 이 자체가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장 지방이 많은 것 또 근육이 감소가 돼도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만큼 칼로리를 태우지 못하니까 남는 당이 또 지방으로 바뀌어서 고지혈증을 남는 거예요 또 동맥경화성 고지혈증 지방이 벌써 피검사했더니 너무 많아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혈관 벽에 들어가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이영당뇨병 혈관에 포도당이 많다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지방질로 바뀌어서 또 혈관 벽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동맥이 혈압이 높아 혈압이 높아도 이 동맥경화증의 요인이 되고 또 혈관에 가장 안에 뇌피가 있죠 뇌피 점막세포 여기가 뇌피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껄핏하면 찢어지겠죠 찢어진 틈으로 지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즉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세포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어떤 사람은 예스얼 하고 바로 열어줘요 그럼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바로 들어가서 혈당이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눌렀는데 얘가 저항을 해 안 열어줘요 이걸 인슐린 리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인슐린이 한 주먹이 나왔는데 저항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은 누르는 대로 문이 열어져서 혈관인 포도당 다 해결되고 혈당이 정상이에요 똑같은 밥 한 사발 먹고 똑같은 인슐린이 나왔어도 얘가 저항성 높아져서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혈관에 포도당이 기다리고 있겠죠 동맥이 저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려고 똑같은 인슐린을 보냈는데도 처리를 못하니까 인슐린을 더 보내겠죠 인슐린을 더 보내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인슐린의 사명은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낮춰주는 게 사명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은 혈관의 초인종 눌러서 혈관 속으로 포도당을 넣어주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제일 정상적인 방법인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못 받는데 그러면 인슐린이 다른 방법으로 또 이 포도당을 낮춰주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합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 사람들은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아랫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그 바뀌어진 지방을 거기다 또 싸놓을 수도 있겠죠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낮은 적혈구 세포막의 오메가두리 지방산 농축 무슨 얘긴가 하면 적혈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적혈구 세포막이 있겠죠 적혈구는 세포 하나니까 제일 껍데기 세포막은 오메가두리 지방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메가두리 지방산을 들게 아마시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충분하니까 오메가두리가 충분하게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이 적혈구 제일 껍데기 세포막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메가두리는 별로 안 먹었어 고기만 먹어서 지방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오메가두리가 연구 결과는 4% 미만으로 만들었다 시멘트를 덜 넣는 거에 돈 아낀다고 그러면 심장이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심장병이 더 많아지고 축상동맥경화증이 심해진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상동맥경화증을 혈액검사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더 악화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자체가 염증을 만들고 염증이 이걸 또 심화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자체가 축상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중에 몇 개만 가지고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활습관과 환경과 인간관계를 고쳐주면 여기 복잡하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생활하면 돼요? 백투에 된 생활하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 된 할 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약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35년, 40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인슐린 펌프까지 달고도 공목혈당이 200 이상 올라왔는데도 오자마자 일주일로 지나지 않아서 인슐린 펌프 다 떼버리고도 혈당이 정상혈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행되던 합병증까지 치료되는 사람이 여기 어디 계셔요? 저기 앉아계시잖아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수술하자고 날짜 받아놓고 조금만 연기하고 여기 들어와봐라 몇 주 만에 싹 스탠트 껴야 되는데 다 청소돼서 계단도 못 올라가던 사람이 울산바위까지 올라가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져서 병원 갔더니 수술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백투에 대해서는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의학 중에서도 최첨단 의학이 어제 그제 작년 올해 연구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그게 왜 질병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만에 이론이 아니고 평생 먹어도 안 되던 것이 놀랍게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까? 우리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가고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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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